올려가자! 자, 자, 레프트다! 레프트다! 여기서 진정 바짝 해야 돼요! 파이팅! 점수다, 점수! 하나, 하나! 나이스! 나한테 내봤습니다. 박진 연타로! 박진 연타로! 나갔습니다. 괜찮아, 괜찮아. 하나, 하나, 둘, 화이! 수비를 왜? 이런 말이면 안 돼. 자, 괜찮아. 안 돼, 안 돼. 야, 이때 돌아! 이때 돌아! 이때 돌아! 이때 돌아! rod sausages! 펑 percentage 여보 차 지금? 잡을 수 있어. 화이팅!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. 와? 알았어. 화이팅! 박진 연타로! 확신적으로 넘어서 파이팅! 아 다시 밀려나갑니다 너희들 둘이 올려주는 공격을 제대로 못 데려주면 세타 입장에서는 또 에이스한테밖에 올릴 수가 없어 그거 하나씩 해결해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책임감 있게 하자고 오케이 하는 거 좋잖아 마이! 마이! 마이 불면 마이 불면 피해줘 앞에서 내가 마이 하면 네가 빠져야지 혼돈이 온단 말이야 알겠습니다 KBS